그래 이들은 나랑 놀자 나랑 놀자고 여기 좀 있어봐 음.. 비오라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창하는 소리는 비오라 있는 거 맞네 맞네 비오라 있는 거 맞네 헤드셋 하면은 소리 좀 더 잘 들릴나나? 아.. 안녕하시죠? 운이 가정하면 될까? 안녕히 계세요 잘 왔다 흐헤헿헤헿헿 서로 못 본걸 본 사람들 같은 느낌이었는데 흐헤헿헤헿 아.. 우리 좀 지나가주면 안 될까? 아.. 됐지 아.. 아.. 저거 하나 혼자 할건데 아.. 누구세요? 땡겨놓고 하고 마치 이이 딜라인이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네 딜라인이 묶어서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잖아 그지 그럼 들어오면 안되지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아니 조합보니까 내가 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네 그럼 밀고 들어가야지 우리 쪽도 그렇긴 한데 우리 쪽은 후아가 있어가지고 녹이는 데는 더 괜찮아요 아 나 그러고 내가 템을 안 올리고 있었구나 그래도 버티네 다행이다 혼자 곰 잡죠 애초에 애초에 지금 버니스도 혼자 잡고 있는데 뭉쳐있으니까 여기도 누굴 얼마나긴 한데 야 버니스 벌써 풀템이야 뭘까요? 어니스 생각하면 이거 가야되나? 버니스면 이거 있는거 되게 괜찮을거거든 아 됐다 아이고 수화는 됐어 도발 걸리면 어쩔 수 없지 도발은 긴 쩔 수 없지 선물이야 버니스 음식 필요해? 자 필요한거 드려요 쟨 뭐야 물속이 떨어졌어 어서 가보자 잠시만요 바로 간다 돌진 불었스 도발 하하하하 잡았고 수화는? 되나? 힘들어 보니 이거 더 가고 퓨러 락 수화는? 한생하고 있습니다 퇴 금지구역이 예정되어 심하 흰 조심해 위클레인 박사야 따라갈게 그래 우리들은 나랑 놀자 나랑 놀자고 여기 좀 있어봐 다 죽이기 힘들어 무기 올려야될거 같은데 나 나 지금 연타하다가 연타하다가 만들어진거에요 보니스야 안먹어? 알렉스가 뭐였고 뭔가 뽑는데 키뽑나 저거 어 맞네 아까 걔네잖아 으응 이거다 말일날 됐다 땡겼다 무조건 지켜야된다 무조건 지켜야된다 아이고 그러면 땡겨야지 뭐 하우완 아이고 어허구 َ 흐어죨 데스 헬로우 오 einer 빠졌더라 뭐지? 큰 존재야 다음이야 가족 짓이야 그러게요 아.. 달다 달다 북어도 문제는 있어요 상대가 아예 카이팅하는 조합이거나 아니면 뭐라야되냐 나 무시하는 조합이면 답이 없어 나 무시 안해주면 좋거든 아까 뭐지? 제키 들어갔을 때 알렉스랑 루크처럼? 나 먼저 처리해보겠다고 때리던 개들 개들처럼 해주면 차단이 좋은데 나 무시하고 앞으로 달려가면 내가 답이 없어 근데 아까 개들인데 어어 죽겠나 얘 아 죽겠나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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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